준영아, 네, 준영아, 이건 무슨 케이크예요? 또부 케이크. 또부 케이크예요? 네. 준영이 좋아하는 거예요? 네. 우와, 멋지네? 네. 준영이 오늘 몇 살이에요, 이제? 치즈. 네? 치즈, 치즈. 세 살이에요? 네. 준영이 오늘 몇 살이에요? 치즈. 오, 세 살이네요? 네. 세 살은 숫자 이렇게 세 살, 세 살, 해봐. 세 살. 오, 나 이제 세 살이에요. 네. 나 이제 세 살이에요. 나 이제 세 살이에요. 멋진 아들 될 거예요. 멋진 아들 될 거예요. 할아버지, 할머니,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. 기도해 주세요. 준영이가 기도해 보자. 시작. 엄마, 아빠, 내 풍경을. 오늘 고음을. 할머니. 할머니, 할아버지께요. 하고, 다고도 먹고. 맘하고, 맘하고, 먹고. 물도 먹고. 김치도 매운 거 먹고. 파일런물, 우주기도 먹고. 준영아, 오늘 내 생일입니다. 하나님. 그래야지. 하나님, 우리 진아, 준영아, 할아버지께요. 신이고, 건강하게 할아버지께요. 기도합니다. 아직, 아직, 아직. 오늘 내 생일입니다. 하면서 해야지. 하나님 앞에. 하나님, 오늘 내 생일입니다. 어어, 어어. 준영아, 만지지 마. 하나님, 오늘 내 생일입니다. 태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해야지. 태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눈 감고, 기도해야지. 하나님, 시작. 하나님, 하나님. 우리 진아, 우리. 아까 약하면 안 되고, 마지막 안 되고. 기도합니다. 고연질도 먹고, 잠깐 되는 거야. 오늘, 오늘 준영이 생일입니다. 해야지. 오늘 준영이 생일입니다. 대박. 건강하고. 건강하고. 멋진 아들 될 수 있도록. 멋진 아들 되줘요.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아멘. 자,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준영이. 생일 축하합니다. 아빠 따라할까? 하나님. 하나님. 진아도 아빠 따라할까? 하나님. 엄마님. 우리 가족. 가족. 행복하게. 행복하게. 잘 살아갈 수 있도록. 잘 살아갈 수 있도록.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엄마, 아빠 말. 엄마, 아빠, 아빠 말. 잘 듣겠습니다. 잘 듣겠습니다. 지켜주세요. 지켜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진아도 아멘. 아멘. 진아,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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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우리 진아는 배가 이렇게 커요. 뽕뽕뽕뚕뚕뚕뚕뚕뚕뚕뚕뚕뚕뚕뚕뚕. 아멘. 아멘.